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여야가 민생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합니다. 네, 이에 앞서 조금 전 간호법 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나와주시죠. 네,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여야가 모처럼 민생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민생법안 등을 합의 처리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 여야는 의정 갈등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제정안도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여야 의원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은 번아웃 그 자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 생, 각자도 사회에 몰렸습니다.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간호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30건 안팎의 민생법안들이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만찬 연기는 대통령실이 요청하고 당과 협의했다는 설명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만찬 연기 이유는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의정갈등 해법을 둘러싼 당정 간 시각차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우선 유예한 뒤 그러니까 2026학년도 증원은 0명으로 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당정 비공개 회의 때 밝힌 데 이어 어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재차 밝히면서 정부를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인데요.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교체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직접 의대 증원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교체 또한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당정 간 또다시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당내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전체 회의를 갖고 의정갈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등 본인의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또다시 촉발된 당정 갈등 양상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의 한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선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며 비교적 덤덤한 반응도 있지만 우선은 만찬 취소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치료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2천 명 증원에 집착할 게 아니라 5년에 1만 명을 늘리는 대신 10년에 1만 명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등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